네, 오늘의 시그널은 펄업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네, 뭐 아예 그냥 원히트 원더로 아예 그냥 정점을 찍어버려가지고 역사에 남으면 되는데 뭐 예를 들어 지금 에메랄드 캐슬의 발걸음, 우리가 학창시절에 누구나 노래방에서 불렀지만 그 곡을 하나 남기고 사라진 거기에 대한 아쉬움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명예는 있는데 그 수익을 계속 창출하려면 곡이 계속 나와야 될 스테디셀러로 계속 찍어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윤종신 씨처럼 앨범을 매달 내거나 왜냐하면 지금 게임업체에서도 그런 게 중요한 게 원히트 원더라고 예를 들어 리니지가 리니지가 워낙에 파생이 되면서 계속해서 돈을 벌었기에 망장이지 리니지 원에서 멈췄으면 NC소프트도 그 명성에 비해 수익이 없었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지금까지 살아남지 못했겠죠. 펄오비스는 NC소프트도 짧지만 똑같죠, 지금 상황이. 지금 전부 다 붉은 사막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데 2019년부터 지금 계속 지연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부분은 당연히 사람들이 이해를 해요. 그런데 너무 기대감이 컸기 때문에 자꾸 그 뭐 영상이 나온다고 했는데 안 나오면 또 실망. 그리고 뭔가 발표를 한다고 했는데 안 하면 또 실망. 그러면 MMORPG를 위주로 하는 이런 게임사들은 그 사람들을 달래야 돼요. 그러니까 리니지도 마찬가지죠. 왜 리니지가 계속 카니발리제이션이 안 일어나면서 계속 왔을까요? 모바일폰에서부터 지금 PC부터 모바일폰에서부터 계속 이런 변동들이. 그런 것들은 그 전에 사람들을 안 떠났게 하기 때문이에요. 리니지 원에 있던 사람들은 리니지 투로 가거나 아니면 리니지 원을 계속 하게 만들거나 그리고 지금 현재 모바일로 넘어와서 리니지 M2M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대대적인 업데이트라든가 뭔가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떠나버려요. 열이 받으니까요. 펄어비스가 지금 검은 사막으로 일단 붉은 사막이 왜 이렇게 안 나오느냐에 대한 유저들 그리고 일반 소비자들의 어떤 불만을 잘 달래고 있어요. 지금 1월 1일 날 거점전을 개시했습니다. 이른바 NC소프트에 리니지나 이런 데서 많이 보조겠죠. 공성전 같은 거죠. 이런 대규모 이벤트를 쳐야죠. MMORPG는.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길드가 모여가지고 남해성 부숴뜨리고 그거 하느라고 지금 그 열을 올리면서 그런 재미가 거기서 촉발되는 거거든요. 거기서 대규모 PVP 컨텐츠를 통해서 수백 명의 인원이 참여하게 만드는 이벤트를 열면서 이 부분이 지금 유저들을 잡아놓는 효과를 낳았다. 그리고 지금 거점을 점령했을 때 아이템 획득 확률을 두 배를 준다. 아이템 획득 확률이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서 캐릭터를 추가했죠. 이런 거 중요합니다. 계속 신규 캐릭터를 추가해서 아이템을 주지 않으면 여기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금 우사라는 신규 클래스 이거를 업데이트하면서 신규 이용자가 330% 늘었고요. 복귀 이용자가 430% 늘었습니다. 등을 돌렸던 사용자들을 다시 오게 하려면 이런 거를 줘야 돼요. 그리고 경품을 깔아야 됩니다. MMORPG 경품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첫 주에 만약에 리니지나 이런 거 오픈할 때 아니면 요즘에 MMORPG 오픈할 때 보시면 아주 그냥 고급 승용자부터 최신 가전제품을 싹 다 깔아요. 갤럭시 S23 같은 거 갖고 싶잖아요. 이번에 신규 출시된 거 비싸서 못 사니까 거기다 걸어놓잖아요. 다. 지금 이 2월 1일부터 3주간 지포스 RTX 4090, LG 울트라기어 32GP750 그래픽 카드 깔아놨고요. 에어팟 프로 2세대, 2세대 경품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검은사막 접속하고 사냥할 때 콘텐츠 진행을 통해서 모은 응모권 조각을 벨리아 마을에 있는 NPC 동백을 통해서 응모할 수가 있어요. 가상화폐를 활용하는 거죠. 그리고 경품 외에도 필요 아이템 지원 세트를 득댐 가능하게 해줍니다. 지금 이런 것들을 왜 대대적으로 하겠어요? 보통 1월 1일이나 이런 데 명절 때 하긴 하는데 이렇게 전사적으로 하는 경우는 붉은사막이 언제쯤 나올까 고대하면서 아우 검은사막 이제 질렸다. 검은사막이 나온 지 지금 꽤 됐거든요. 이제 여자 아이돌로 따지면 7년 차에 접어들어서 재계약 기간이나 마찬가지예요. 블랙핑크라든가 트와이스의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검은사막 이용자들이 붉은사막으로 갈 확률이 높아요. 생판 모르는 사람이 갈 확률보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펄어비스에서 이탈하는 걸 막아야죠. 지금 굉장히 성공적입니다. 왜냐하면 수치로 찍혔잖아요. 복귀 이용자가 430%가 늘었기 때문에 이거 효과가 정말 컸다. MMORPG 운영을 잘하는 경우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대규모 업데이트, 캐릭터 추가, 대규모 공성전, 그리고 경품 걸고 이런 걸 통해서 복귀를 하게 만들고 신규 이용자를 땡겨야지 그 다음 신작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이어갈 수가 있어요. 어쨌든 펄어비스는 이런 것을 효과적으로 지금 했기 때문에 어쨌든 붉은사막이 나올 때까지 시간을 벌 수가 있겠겠다. 당분간은 신규 캐릭터나 이 아이템 효과 이런 부분 때문에 어쨌든 붙잡아 둘 테니까요. 이런 식으로 6개월 1년 끌어가면서 검은사막에 대한 어떤 트레일러 영상이라든가 코멘트가 나오면 이제 기대감으로 계속 잡아두면서 주가가 더 이상 빠지지 않는 효과가 되겠죠. 그래서 아주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네, 펄어비스 지금 신자케대감에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가격 전략도 좀 알아볼까요? 네, 그런 것들은 기술적인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스토리들을 강하게 얘기를 드리는 거죠. 펄어비스 그동안 주봉에서 20주 전에 계속 늘려가지고 몇 번을 눌렸냐? 한 20번 박았죠, 머리? 박다가 지금 여기 올라왔죠. 항상 시작은 주봉에서 시작이 됩니다. 월봉에서 지금 펄어비스의 주가는 그 올라갔던 폭을 다 토해내고 제자리로 왔어요. 지금 제자리로 왔는데 그 기간이 2018년부터 2020년 동안 계속 지금 횡보하던 그 구간이죠. 만약에 여기를 붕괴시키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지금 크래프톤의 차트를 보면 그 이해가 빠를 겁니다. 이렇게 횡보했던 구간을 만약에 붕괴했다. 크래프톤은 어떻게 됐죠? 칼리스토 프로토콜. 얘도 원히트 원더였잖아요. 물론 배틀그라운드가 워낙에 강하긴 했지만 원히트 원더로서는 한계가 있어요. 이거는 가수가 아니거든요. 명성을 남기고 떨어져서 무슨 슈가맨에 다시 나오는 가수가 아니에요. 게임에서는 계속 그 수익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안 되니까 밑이 붕괴가 돼버린 거죠. 그러면 지금 이 펄어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붕괴되는 경우는 신작이 나왔는데 기대감이 소며됐을 경우에 근데 지금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 살아있죠. 살아있는 상태에서 주봉에서 20조선을 벗기고 지금 올라왔죠. 여기서 보면 쌍바닥입니다. 한 번 찍고 두 번 찍으면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저런 기본적인 스토리들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술적으로 의미가 있는 구간이 나왔기 때문에 주봉에서 이렇게 초반에 밑에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상승되는 초반에 참여를 해야지 만약에 이렇게 떠서 또 이런 식으로 2021년 12월달, 11월달에 이런 식으로 기대감과 모든 것이 충만했을 때 이런 식으로 달려들게 되면 지금 같은 경우에 2차전지구가 아예 갈 수가 없어요. 내 포트폴리오가 여기 다 묶여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절대 이런지 하지 말고 밑바닥에서 역배열에서 기대감이 살아있는데 기술적인 모습이 의미있게 나왔을 때 이 구간에서 빨리 참여를 해야 됩니다. 초반에 당연히 역배열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다이렉트로 이런 식으로 위메이드처럼 블랙스왕급으로 올라갈 것을 상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에서 전체적인 조율 조율은 유지를 하되 펄어비스같이 역배열에서 올라오는 카카오 네이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을 수익이 크게 난 거 2차전지 크게 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씩 실현해가지고 이런 바닷건에서 지금 의미있게 기술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 이런 거에 들어가는 것이 지금 포트폴리오를 조금 분산하는 그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신자 기대감 때문에 지금 기술적으로 의미있는 구간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주목할 만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